노출이 많은 자신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한 헬스장이 블로그에 올렸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을 20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친한 트레이너 소개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콘셉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아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너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사진 작가 쪽에서 장금 처리 보류와 사진 폐기를 알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A씨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던 겁니다. 이에 A씨가 트레이너에게 사진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사진 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브레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노출된 바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고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 방법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 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A씨는 사진 작가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